주변 상황들이 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생겨서 좀 영화가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내가 한 일주일 있으면 일본에 가서 또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일본어로 연기를 처음 해야 되는 거라 한국말로 연기하기도 쉽지가 않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이것은 나한테 내가 연기자로서 다 경험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열심히 할 거라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나는 쉬는 시간에 일본 대본을 찜찜히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이잉 네 아이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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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가 사람이다? 에자잖아요 사랑의자 한자로 그게 아이라고 아 그래서 아이시대로 아이가 있구나 아이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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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잉